뉴욕 베이글 몬트리올 베이글입니다 여긴 캐나다 몬트리올 70년 전통의 가게에요 베이글하면 다 뉴욕을 떠올리는데 몬트리올과 양강 구도입니다 베이글이 물에 한번 삶고 구운 빵이죠 여기 몬트리올은 꿀물에 삶는게 특징입니다 달달해요 또 토핑의 맛보다 빵 본연에 충실한데 크기도 안 커서 부담이 없더라구요 저는 베이글 2개, 크림치즈 2개 했습니다 총 4천원 4달러! 몬트리올 베이글입니다 화덕에서 구운거라 딱 봐도 바삭해 보이네요 맛은 오오오오 쫀득해요 뭐랄까 뉴욕 베이글은 굉장히 질긴데 여긴 잘 져요 겉엔 장작향이 배어있고 안쪽은 달달 쫀득합니다 빵 자체가 고소해서 크림치즈 없이도 맛있고 뉴욕처럼 푸짐하고 든든하진 않지만 가격도 싸고 만족스럽네요 이 끼리 크림치즈 처음 먹어보는데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아 근데 현금만 갚긴 합니다 오케이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